네, 대물나라입니다. 빙어 낚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의권, 의성권, 안동권 조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대물나라에서 상주권, 판국지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갑니다. 고속도로로 바로 올라타면 너무 가깝다는 사실. 그래서 판국지의 조항 정보도 슬슬슬 지난주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10마리니 20마리니 CR이 크니 또 대물나라에서 화산지 07역면에 있는 화산지는 20, 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군의에 거주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도 활동을 해주십니다. 대물나라에 들려서 실령에 있는 화산지를 가냐 정보를 보고 아니면 상주 판국지를 가냐 아니면 군의에 있는 네이지, 평오지, 백현지를 가냐 독골지를 가냐 아니면 의성의 근봉지를 가냐 의성의 안지국지, 대산지를 가냐 아니면 청성을 가냐, 안동을 가냐 아니면 영양권에도 소식이 있습니다. 영양권을 가냐, 가냐 등등의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빙워터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많이 나오는 조항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조항이.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제대로 맞는 조항이 중요하죠. 그런 조항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대물나라 특파원들의 100여 명이 활동을 합니다. 우량특파원. 10여 년간 활동한 우량특파원들이 자동으로 정보를 팍 주십니다. 예쁜 치여서가 그만큼 또 정보를 미리 줘서 또 많은 정보의 이용으로 감사함으로 또 정보가 오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량특파원들에게도 항상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카페보다도, 어느 홈페이지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쁜 치여서에게 접수가 다 되어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량특파원들의 실시간 정보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물어보고 가면 좋고 대물나라에 오면 사방팔방으로 뻗어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화산지 30분, 판곡지 20분, 근봉지 40분, 안지곡지, 대산지 30분, 네이지, 평오지, 백현지, 마루코아피자, 청성으로 가면 1시간 4, 50분, 안동으로 가도 1시간, 네, 질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 빙어, 떼빙어 나옵니다. 오늘은 밤에 완전 퍼닮는데요. 첫 탕, 어제 그제부터 타기 시작한 곳이 지금 퍼닮는다고 소식이 옵니다. 오늘 난낚시 오신 분들은 다 그리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12월 29일이 아니야, 오늘 30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